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나요? 여러분의 주말은 어땠나요? 즐거운 시간 가족과 함께 보냈나요? 오늘은 라슨 2. What do you do on weekend? 너의 주말은 무엇을 하니? 퀴즈 타임입니다. 힘나고 힘차게 준비해볼까요? 레디 고! 첫 번째 스펠링 퀴즈입니다. 단어를 보고 빛칸의 스펠링을 적으세요. 한 단어는 두 번 지나갑니다. 스펠링 한 개당 1점. 스펠링이 두 개가 나올 경우는 2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go! 퀴즈 1 여러분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이 영어 노트를 준비해주시고 퀴즈를 적어주세요. 레디? 자, 첫 번째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 레디, 셋, 고! 어, 힌트가 너무 많이 갔네요. 농장 애플을 시작합니다. 3, 2, 1 자, 한 번 더 지름합니다. 오케이, 패스 원 모어 타임. 레디, 어테이션, 에브리바디, 고! 어, 스펠링 한 개입니다. answer is farm farm 농장 애플 F-A-R-N 자, 빨간 부분이 여러분의 정답입니다. 자, 맞힌 친구는 1점, 틀린 친구는 점수가 없어요. 자, 두번째, 퀴즈 2 자, 에브리바디, 어텐션, 레디, 고! 아, 주말이입니다. W로 시작하는 거 무엇이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W, 삐리리, 위켄, 3, 2, 1 오케이, 패스 원 모어 타임, 어텐션, 레디, 고! 아, W 시작하고, 위켄, 주말이죠. 힌트 다 줬습니다. answer is we can W, E, E, K, E, N, D 위켄, 자, 맞힌 친구 1점, 위켄 퀴즈 3 자, 세번째 퀴즈입니다. 자, 어텐션 여러분, 집중하기 가장 중요하죠. 레디, 여러분 준비됐나요? 레디, 고! 어, 타다, 자전거를 타다 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타다, 삐리리, 라이더, 바이크 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R로 시작합니다. 3 2 1 자, 여러분 적어주세요. 아, 한 번 더 지나갔네요. 삐리리, 스펠링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answer is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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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ike 자전거를 타다, R, I, D, E, ride 스펠링 두 개 맞힌 친구 2점, 한 개 맞힌 친구 1점 가져갑니다. 퀴즈 4 아텐션 에브리바디, 레디, 고! 아, 보통 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유우로 시작하는 것, usually. usually. 뭐였을까요? 3 2 1 정확한 칸에 스펠링을 맞추는 집중 게임입니다. 한 번 더 지나갑니다. pass one more time. 아, 두 개가 스펠링이 비어있었던 것 같아요. usually. answer is 자, 이거는 집중력 테스트 같아요. answer is usually U, L, L, Y이죠. U, I, L 자, 두 개 맞으면 2점, 한 개 맞으면 1점 퀴즈 5 퀴즈 5 와, 여러분 절반 왔네요. 5 레디, 고! 아, 보다! watch a movie 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watch a movie. watch 3 2 1 자, 오케이. pass one more time. 레디, 에브리바디, 어댄션, 고! S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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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is watch. watch. watch a movie.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th 자, 2점. 한 개 맞으면 1점, 두 개 맞으면 2점 자, 여러분. this time. word p 자, 이번에는 문장에서 단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다시 한 번 가볼까요? 퀴즈 6 음, 주말. 삐리리. 힌트가 주말입니다. 주말이 뭐였을까요? W 시작하는 거. 여러분 단어를 적어주세요. 3 2 1 아, I watch your movie. on 주말. 주말. 뭐였죠? 저, 힌트 다 왔습니다. 자, answer is we can. we can. we can. 정답. we can. what's your movie? on weekend. 난 주말에 영화를 봐. we can. 자, 7. 자, 문장에 힌트가 있죠. 자, 집중하시고 바로 갑니다. ready, go! 자, 어우. 너무 힌트를 많이 줬네요. 자, 삐리리. 아, 바이크가 났네요. 바이크 타다. 뭐였을까요? 자, 시간 더 줄까요? ready. 한 번 더 패스. 아, 힌트가 빨강색으로 줄어졌어요. I beat it. 이, 아, 바이크. 자, 가볼까요? answer it.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ride. I ride a bike. I ride a bike. I ride a bike on weekend. 하면 나는 주말에 자전거를 타. R, I, D, E. 자, 스펠링 한 개가 틀렸어요. 점수 없어요. ride. ride. 자, ride. 전체 다 맞아야지 점수 가져갑니다. 키스 8. 아, 뭔가 카이트가 보였어요. 날다, 연을 날리다. 뭐였죠? I beat it. 3, 2, 1. 자, pass one more time. ready, go! 아, 뭔가 빨강색 지나갔죠? 힌트 너무 많이 줬네요. I beat it. 이, 아, 카이트. 언, 위켓. 난 주말에 연을 날려. 날리다. F로 시작하는 세 단어. 정답. answer is fly. fly. I fly a kite. 언, 위켓. 3. F, L, Y. 여러분, Y 틀렸나요? L 틀렸나요? 점수 없어요. 정답. F, L, Y. 정확하게 정답. 체크해 바랄게요. 퀴즈 9. 와우, 다 왔어요. 9. 레디? 아, 뭔가 V로 시작하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힌트. I beat it vegetables.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자, 나는 야채를 재배해. 나는 야채를 길러. G로 시작하는 단어. 자, 3, 2, 1. 자, 같죠? 핸트 같죠? G로 시작하는 거. I beat it festivals. I grow festivals. 나는 야채를 재배해. 자, 갑니다. answer is grow. 자, grow. 3점. G, R, O, W. 자, 지금까지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퀴즈 10. 자, 10번 갈게요. 아, 뭔가 사커 프랙티스 본 것 같아요. 나는 축구 연습을 해. 축구 연습을 하다 동사 뭐였죠? I beat it in a soccer practice. I beat it in a soccer practice. 3, 2, 1. 자, 마지막 찬스. I have a soccer practice. 어, 금방 지나가자. 빨간색 힌트. 자, answer is have. I have a soccer practice. 연습을 하다에 have가 붙어져요. I have a soccer practice.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퀴즈 11. What do you do on 일요일? 자, 일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2, 1. What do you do on weekends? 가 아니고 뭐였죠? What do you do on 일요일? Sunday. 정, answer is Sunday. 와우, 3점. Count your score. Everybody. 여러분. 여러분의 점수를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반복해서 단어 연습 한번 가볼게요. 복습, 복습, 복습. Practice, make your best. 여러분, 연습만이 여러분을 최고로 만듭니다. Good job, everyone.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